평소 다양한 식품에 마리골드를 활용한다는 옥형씨,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마리골드 꽃잎과 비정제된 설탕, 그리고 천연 식초를 넣은 후 상온에서 이틀, 냉장고에 2주 동안 발효시켜 만드는 마리골드 식초. 마리골드 오일도 방법은 비슷합니다. 올리브유 250g에 마리골드 10g 정도를 넣어주면 완성! 정말 간단하죠? 이건 진짜 간단해요. 이게 끝이거든요. 여러 음식에 활용하기 좋은 마리골드 식초와 오일. 맛은 그대로지만 영양은 두 배랍니다. 오늘 만들었던 반찬에도 마리골드 오일이 들어갔었네요. 루테인과 지하잔틴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황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하잔틴의 비율을 고려하면 두 성분의 비율이 4대 1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리골드 꽃 1kg에서 추출할 수 있는 루테인과 지하잔틴 성분은 각각 0.6, 0.3% 정도의 극소량이기 때문에 원재료보다는 보충식품으로서 섭취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 성인 기준 황반에는 루테인과 지하잔틴의 비율이 4대 1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황반에 들어있는 비율인 4대 1을 지켜서 섭취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평생 쓰던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하수엽 씨의 비법을 좀 더 알아볼까요? 눈이 좋아지면서 과거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수엽 씨. 눈에 피로함이 느껴질 때면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눈 마사지를 해줍니다. 정말 눈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해주고 계시네요. 눈은 예민하기 때문에 자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구에 온찜질을 하면 눈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안구 건조증 같은 것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찜질을 하면 눈의 피로가 많이 완화됩니다. 시력이 좋아지니 더 즐거워진 인생. 다시 찾은 소중한 눈 건강을 잃지 않으려 매일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고 있다는 수엽 씨. 간단해 보이는 샐러드에도 그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에는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자나라고도 불리는 마리골드에는 시금치보다 더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은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 guys 예술